예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간관계로 한번 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때 스님께서 저한테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그랬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오운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걸 오운으로 이해하면서 번뇌의 속성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조언을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한테 그 어느 때보다 직관적으로 좀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어 혹은 그 사람의 의도가 제 마음의 의도에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헤치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던 마음이 아 그냥 탐진치가 있는 상태의 마음은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이치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운이 형성되는 이치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과 그 사람 마음을 대치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래 탐진치가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관념화시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화가 정말 많이 줄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거듭 노력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아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 사람 왜 그랬지 대체? 아니 그런 말은 왜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음도 그냥 이것도 그냥 번뇌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도 그냥 번뇌고 이 마음도 그냥 나 또한 탐진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형성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이 제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식어버리는 순간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래서 나의 마음도 오운으로 보고 타인의 마음도 오운으로 보게 됐을 때 그때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 견해가 조금 식으면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 그리고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것들이 현재 떠오를 때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일에 매이지 않게 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이렇게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거머쥐는 이 습관들이 유신견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런 습관들이 이렇게 반조를 하고 적용을 하면 내려나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습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계속 그런 순간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지만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런 순간에는 그걸 계속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떤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도 내가 그 사람의 행동과 접촉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번뇌 같은 것들도 그냥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마음이 상대방한테 가기 시작하고 또 그럴 때에는 제 스스로 평온한 마음이 또 기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런 악의나 적의에 대한 연민하는 마음도 함께 일어나고 내가 그런 마음 또 내가 그런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 나에게도 해롭다는 것을 우선 계속 상기시키게 되면서 상대방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잔잔하게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오래 가지는 않고 아직 그리고 드문드문 좀 속상했던 기억들이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익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 드문드문의 선업들을, 선법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했던지 다시 토파보고 그 토파본 것을 어떤 속상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다시 상기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관찰과 이런 노력들이 좀 바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그런 갈등이나 문제는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보통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반응이 내가 저 사람의 행위나 저 사람이 한 어떤 마음 상태나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좀 실체화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원래 왜 저랬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아예 규정이 돼 저 사람하고는 상대할 인간이 못 돼 저 사람은 내가 멀리해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화가 나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 그 상대를 볼 때 그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자꾸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누적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그 사람 자체를 아예 그렇게 규정해버리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실상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나나 상대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은 오원일 뿐이고 오원의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 조건에서 이제 저런 번뇌가 움직이는 거고 그런 번뇌가 움직였을 때 저게 어떤 작용을 한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아 저게 지금은 저런 번뇌가 작용하고 있고 그런 번뇌가 작용했을 때 저러저러한 변화로 이제 나타나고 그게 인간관계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또 그렇게 바라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사람 자체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조건에서 그런 것이지 그게 어떤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약간의 여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량성이나 이런 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이제 선업을 수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실체화하거나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뭐 이렇게 어떤 악인이나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현재 이제 저 오온이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저런 오온에선 또 그런 번뇌가 있을 때 이렇게 작용되는구나 그 작용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나도 나라는 오온도 그렇게 또 내 마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나의 마음 나한테서 이런 마음이 그런 조건에서 이런 마음이 작동되고 이런 마음이 작용했을 때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니까 그냥 오온의 작용을 보면 이제 이게 미운 마음이 이제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 이제 좀 가라앉고 이 상황을 좀 이 속에서 어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발견하는 통찰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전환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참 막 화를 내고 이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욕망 이런 것과 그렇지 않은 현재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 화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 이런 게 발생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그냥 오온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아 이런 정말 이렇게 화나던가 이런 욕망이라 이런 것이 이렇게 해롭구나 또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번뇌에 휩쓸릴 때는 저렇게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즉위가 강해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한 걸음 떨어져서 좋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온의 실상을 보는 마음 상태로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통찰이 일어나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오온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 상호간에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통찰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훨씬 좋은 방향이고 그걸 통해서 또 실전 속에서 그렇게 한번 보는 연습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막연히 그냥 듣던 유신견이나 그런 이제 자아에 대한 그런 자만 나와 남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자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분노가 어떤 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적의가 어떤 해로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되게 실제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니까 이런 분노가 가라앉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실전 속에서 이제 적용하고 그 번뇌를 내려놓고 배우고 오히려 이게 자해나 연민으로 바뀌는 과정 지혜가 생기는 과정 이런 걸 자기 스스로 다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질문자가 그렇게 마음을 이제 그런 조언을 듣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막 화가 날 때 어떤 마음이 구체적으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지가 다른 때보다 더 분명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요새 한 뭐 하루 이틀 삼일 정도는 막 분노에 차서 막 그럴 때는 진짜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뭐 잘해줬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짓이었고 마치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나쁜 모습이 그 사람이 약간 본성인 것처럼 이렇게 먹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운으로 보게 하고 아 그냥 그런 조건에서 일어나는 형성되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순간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여유가 생기면서 아 그래 이런 조건에서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조건에서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 오운의 형성과 사라짐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확실히 여유가 좀 많이 생겼었는데 그렇게 여유가 생겼었을 때 또 제 마음 상태 같은 걸 보면 어떤 배분한 마음 상태가 또 기반이 돼 있고 또 그 전에는 이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좀 너무 오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에서 제가 너무 큰 괴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 내가 머리로 내 논리로 내 주관적인 어떤 사견의 이치로 이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여전히 유신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집착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대치시켜놓고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아야 내가 정말 모아의 지혜로 이 상황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을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좀 이해가 생기면서 내가 저 사람을 내 방식대로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내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라는 견해를 내려놓아야 그때 비로소 이게 내려나지는 거나라는 어떤 모아의 지혜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분명히 근데 또 그렇게 했었을 때 이 힘이 되게 강력하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좀 더 이걸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은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도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방법으로 거듭거듭 노력을 하면서 지혜와 통찰을 좀 깊이 있게 다듬어 나가는 방법이 이게 맞는지 그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상이 오언이라고 보지만 그거에서 결국은 나의 오언에서도 그 대상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또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사실 그 사람 보통은 화가 나면 그 사람의 잘못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분별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나도 역시 화를 내고 있었고 나한테도 내 오언에도 번뇌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를 계속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지만 실제 내가 이 분별하고 있는 내 마음에도 화가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내 마음에서도 이런 오언이 작용하고 있다 나한테도 번뇌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되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한번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게 일종의 승리의 경험이잖아요 이걸 이제 극복한 경험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또 다른 그런 갈등 상황이나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겨도 똑같이 이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민하고 이제 해서 실제로 이제 마음을 화를 내려놔 실제로 놓아본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거를 정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자꾸 쌓여가는 게 소위 바른 기억이 형성돼가는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